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이 지난 23일과 24일 영천은회사와 경주불국사 등 경북 지역 주요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주윤식 회장은 어제 이기응 전 중앙신도회장과 경주불국사를 방문해 주지 종우스님, 이영숙 신도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신도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서 23일에는 영천은회사를 방문해 성본스님, 해능스님, 원산스님, 정화스님과 이연화 신도회장을 만나 불교 중흥과 신도회 발전 방향을 보색했습니다. 같은 날 불광사 경북 불교대학도 방문해 언택트 시대에 신도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 순방을 시작한 주윤식 회장은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가 돼야 한다며 신도회의 역할과 불자들의 한마음을 강조했습니다.